자, 겨울 소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이고요. 네, 여러분 책 리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라이브 중에 책 소개를 꼭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매년 출연하고 있는 리딩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게스트들이 이금희 MC와 함께 각자 추천한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3부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리딩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도 얼마 전에 저랑 박혜진 평론가님, 그리고 정재승 교수님, 이건우 평론가님, 노명우 교수님 이렇게 다섯 명 해가지고 책 추천을 했고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 프로그램이 항상 매년 되게 반가운데 힘든 게 뭐냐면은 보통 11권에서 많으면 12, 13권 정도의 책을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모두 한 2, 3권씩 하면. 어쨌든 다 읽고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권이 넘는 책을 다 읽어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책은 되게 읽기가 쉽고 어떤 책은 읽기 힘들기도 하고 되게 두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 몇 권의 책을 읽다 보면 후반부에 가면 좀 힘들어요, 사실. 며칠 동안 꽤 긴 시간을 잡고 챔틈이 읽게 되는데 그래도 10권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 이제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 기한 내에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열 번째 정도에 읽었던 게 박해진 평론가가 추천해 주신 소설 두 권이었어요. 한 권은 뭔지 비밀이고요. 이거는 그 리딩코리아 가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한 권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한 열 번째쯤 이제 이 책을 펼쳤는데 이게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이어서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생각은 아니었고 뭐 쉬엄쉬엄 좀 읽자 해가지고 처음에 한 몇 페이지만 읽고 볼 일 좀 보고 돌아와서 이거 나머지 다 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처음에 펼쳤는데 펼쳤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한 호흡에 읽었어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느라고 펼치자마자부터 장편 소설의 끝까지 한 호흡으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촬영 현장에 가서 박해진 평론가님한테 너무 재밌다고 박해진 평론가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소설을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다녔는데 추천을 받은 책을 읽기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다더라 정도만 그냥 듣고 안 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촬영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이 책을 가장 재밌게 읽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웃겨서 재밌다가 아니라 그냥 책 자체의 흡인력이 굉장히 높아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게스트와 이금희 아나운서까지 이 책이 제일 잘 읽혔다. 손에서 떼놓을 수가 없었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박해진 평론가님이. 근데 내용 자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내용과 다루고 있는 주제가 대단히 무겁고 진지한데 손에서 멈출 수가 없는 페이지 터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겨울서점을 통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문학상도 받은 책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제가 좀 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책만 따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무슨 책이냐면 어, 정답이 나왔어요. 이 책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문미순 작가의 19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세계일보에서 세계문학상을 뽑아서 주잖아요. 이제 19회 수상작이고 아마 표지가 두 가지로 있을 텐데 표지만 다른 거고 내용은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미순 작가의 장편소설이고 저자 먼저 소개를 하자면 문미순 작가가 2013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고 2021년에 심훈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 책으로 이 소설로 19회 세계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되게 두껍진 않아요. 되게 두껍진 않고 소설만 따지면 250페이지 정도? 2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장편소설이고요. 이 책을 제가 되게 재밌는데 좀 무거운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처음에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요거가 스포까지는 아니고 첫 장면이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읽고 싶으시면 뭐 요 부분은 안 들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첫 장면이니까 첫 장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냐면 제가 그래서 이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일단 명주라는 중년의 여성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명주라는 등장인물이 아파트에 있다가 소독이요 소독하는 바깥의 소리를 듣고 주섬주섬 되게 추레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소독하는 사람 들어오시라고 하고서 갑자기 어? 내가 이 집에 사람을 들이다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파트 소독 뭔지 아시죠? 아파트 소독 끝나면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사인하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문을 딱 닫고 뭘 하냐면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냄새를 막 맡습니다. 방에서 냄새 안 나? 이상한 냄새 안 나나? 냄새를 막 맡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 방 안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장을 딱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며칠 전 작업한 그대로 아마포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아마포에 싸서 나무관 안에 모셔놓고 거기에 탈취제와 숯과 이런 것들을 해놓고 방 안에 둔 거예요. 그러고 명주가 밖으로 나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데요. 이 돈은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친 100만 원가량의 돈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 중년의 여성 명주가 어머니를 간병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사망신고를 하면 어머니 몫으로 나오던 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의 방에 같이 살던 집의 방에 일종의 미라를 만들어서 관에 모셔놓고 연금을 뽑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주라는 중년 여성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을 해왔고 몸이 만신창이에요. 급식실 같은 데서 일하다가 발바닥에 너무 큰 화상을 입어서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본인의 몸도 굉장히 아픈 상태이고 간병을 오래 했다 보니까 빈곤하고 힘든 상태로 어떻게든 막 삶을 살아오던 여성인 거예요. 이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을 합니다. 벌써 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페이지만 읽고 좀 쉬어야지 했다가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를 읽고 계속 이래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고 되게 절망적인 어떤 현실이고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연금을 수령을 부정수령을 한 것이 밝혀져서 그런 기사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사실 간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간병이라는 게 정말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모두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치매 간병이라고 하면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말과 비난을 하기도 하고 나의 가족인데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 몸도 힘들고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간병살인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 이게 명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 옆집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옆집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도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대리기사를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아주 건실하게 나름대로 밝고 긍정적이고 건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주와 이 명주가 이제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이 소설 안에 쭉 펼쳐지고 약간의 어떤 서스펜스랄까요? 그것이 극을 이끌어가는 과연 명주라는 인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두고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소설을 읽게 돼요. 이 숨긴 관은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뭐 들킬 뻔하면 나도 같이 막 어떡하지?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을 옹호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고 있으면 너무 복잡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면서 손에서 놓지 않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가 지금 이 등장인물에게 이입을 하면서도 어 하지만! 어 하지만! 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이런 현실이 있는 이유는 뭐지? 왜 이런 현실이 생겨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리딩코리아에서 제가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족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의 기본 단위가 개인, 시민이 아닌 가족으로 되어 있고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진 상황 그리고 국가는 조금 뒤에 빠져서 가족 내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뭐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한번 도와줘 볼게 정도의 약간 유보적인 태도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 이를테면 아이들이 자랄 때 그걸 돌봄이라든지 노인 돌봄 간병에 있어서의 돌봄도 있을 거고요. 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돌봄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가족에게 맡기는 방식의 사회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가족주의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는 가족주의의 예시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가족이 있는데 그걸 국가가 왜 도와줘야 되냐 혹은 돌봐줘야 되냐 라고 하는 묻는 그런 식의 이제 태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는 가족주의의 예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런 가족주의적인 이제 해결 방식이 과연 최선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의 관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생각 인간이 아프게 되었을 때 또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존엄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나의 가족 내가 부양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됐을 때 그건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의 부모가 아파질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아파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나의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아파졌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혹은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린 다 늙고 아파지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적인 문제를 그렇게 제가 추천한 책처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이런 식으로 학문의 언어로 접근해서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만 소설이 하는 일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속에 독자를 던져 넣어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를 조금 더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소설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 문제를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문학이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루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잘 읽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박현진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이 책을 정말 잘 읽었고요.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책이 알려져서 이런 문학적인 그런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께 이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라이브 하는 김에 여러분께 이 책 소개도 드리고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다들 밀리의 서재에서 찾고 도서관에서 찾고 지금 막 급하게 찾고 계시죠?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바 해주세요! 유바 안녕! 아멘